웅! 어? 단초 근데? 어? 보고 집어인데. 예. 까꿍! 어 되게 스마트해 보여. 어 멋있다. 어 여기 가고 싶어. 청렴이 뭐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말하다보니까 도착했어 오와... 어떡해!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성숙이가 많네 끝! 그니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뷰가 진짜 미친놈인데 미칫 미칫 너무 예뻐요 여기서 어떻게 잠만 자 뜨거운 밤을 보내야지 여기 사운드함이 진짜 고작했지? 갑자기 S야? 언니 S야? 나 S그리기 나가볼게요 여기 사운드함이 진짜 고작했지 거길 먼저 갈지 아니면 그 시티커피를 먼저 갈지 고민되네 우와! 너무 겨울 같은데? 추워 곤란하소 동물이 나네요 그래요 잘했어 잘했어 안녕 안녕 치즈키 아이스크림과 오늘의 빵도 유명하던 거 오! 여러 번째야 오! 진짜 잘했어 저희는 사시미를 먹기 위해서 기다릴 건데 안녕하세요 진짜 인형 같아 진짜 인형 같아 고기 아 뽀뽀뽀뽀뽀뽀 뽀뽀 아니야 가사 짠 오리 다섯 오리 다섯 오늘 가족이 또 하나 아닙니다 연어 미친 오리 다섯 코로나 이번엔 오리 다섯 이거 안 한대요 어제? ㅋㅋ 점심 촬영 골고루 먹으러 왔어요 값도 괜찮으세요? 다른 곳을 찾아봐라 골고루 먹으러 왔어요 골고루 먹으러 왔어요 골고루 먹으러 왔어요 골고루 먹으러 왔어요 술도 같이 사야 되지 아니 참고 같은 거 같아 근데 이게 뭔가 감성 있어 감성 책이야 감성 운동비로 하세요 아니야 언니 기다렸지? 1,4마리 가왔네요 뭐야? 진짜 이벤트인가? 뭐야 나와라 누군데 누군데 왜 고백할 거면 앞에서 해 아니 저희가 천봉이라는 집을 웨이팅을 걸어놨거든요 근데 진짜 드럽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배달도 됐었어요 근데 배달 시켜보니까 그냥 훨씬 빨리요 광안리에 숙소를 잡으신다면 그냥 배달 시켜두시는 게 이득입니다 할인 쿠폰도 있어요 진짜 맛있어보여 미친 사람 같고 미친 사람은 나고 진짜 의식을... 포토마키 연어 포토마키 미쳤죠? 저만 먹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하게 너무 행복해 보이네 오 됐다 아 진짜? 잘했어 잘했어 우와 우와 미친 거 아니야? 주민의 여행은 super 서울대 물이 물이 눈물 애 붙들 눈물이 눈물이 왜 나는거야? 눈물이 왜 나냐고 눈물이 brown 우와 근데 진짜 진짜 잘 보이긴 한다 거기서 맛본일이 벌어지고 싶어 와 진짜 두툼해 좋다 딱 지금이었어 지금이다 발랐습니다 미쳤다 아 두툼해 지금 짠 타이밍에 딱 가셨네요 안자 하시죠 개자래 재능 미쳤다 맑다 맑아 짠 그쪽도 광안리를 아는지 심상치 않은 레코드 바 왜 심상치 않은 여성 둘이 왔어 의심 가득 고기의 중 고기의 중 찐찐 고기의 중 고기의 중 스틱 김치 고기의 중 고기의 중 어? 그냥 파트너들이랑 얘기하면서 봤어요 아, 이분도 파트너를 다 아는 사이인 거야 파트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맛있다 너무 좋았어 보소이? 끓을 수 없다고 반경 일단 잘 익은 소스가 있고요 숙성 완료 소스기 잘 됐네 뜨끈 뜨끈 하는 거 아쉽다 에어컨에 틀어납니다 어? 고추마요다 냄새가 헐 어이없네 진짜.. 뒤질래? 진짜 무거워해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이거 다 뺏어 그냥 젓가락으로 사절총봉이야 먹는 콧물이야 언니 레전드 진진놈이야 뭐야? 이거 다시 한 번 따라와줘 마사이 찍게 이게 맞냐? 근데 신나신이 미쳤어 술이 너무 잘 들어가는데 여긴 잘 안 돼 아lesia 이빙 어쨌든 아는짓 이렇게 아는짓 아는짓 뭐가 왜 웃겨 뭐가 ㅎㅎ 방 안녕하세요 오늘 웜쿨의 대결이세요 나 이이나 보자고요 보자고요 이제야 점심을 먹으러 가요 피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네 승리가 진짜 시켰어요 미친 거 아니야? 언니 이거 찍은 거 좀 있어? 초딩 때 진짜 많이 찍었어 이게 맞냐? 이동 이동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소름돋아 와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머어머 소름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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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자비 없다 우리나라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야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자비가 없을 수가 있어? 진짜 와 어떡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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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포 제가 오늘 선물을 샀습니다 아 진짜? 그 새를 붙잡고 조금만 한눈팔면 그냥 또 열받게 하네 뭐야 이게 세트로 이렇게 있는 거야 헐 이거 실버 언니 카드를 야 너무 예쁘다 예쁘지? 예쁘지? 오늘 하고 다니자 이거 너무 세트 에프한테 이러지마 에프 이러면 하루종일 생각한다고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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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반응이 되게 귀여워 고마 하트 여기 체리 여기 저희도 체리 있다 체리 상이 안고 있다 멧돼지가 왜 나와 멧돼지가 왜 나와 만나면 어떡할 거야 문제 딱 나갔는데 멧돼지 네가 네 쪽으로 막 걸어 언제 갈 거야? 근데 아직 해치지 않았어 그냥 걸어고 있었어 도망가야지 도망가면 쫓아가자 뭘 보라는 거 해 어떻게 하라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돌리다 보니 이렇게 되나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거 예쁘다 밖에 들어가면 안 돼 먹어볼게요 자몽도 있다 진짜 잘 안 돼 진짜 잘 먹어야 돼 진짜 잘 먹어야 돼 너무 예쁘다 진짜 잘 먹어야 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또 사는 편이세요? 네 책을 못하는데? 네 이거 다 생겨있어 제가 또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할까? 3명째 여기요? 응! 예쁘지? 우와 진짜 맛있어 미쳤다 운이 같지 않네 우리 너무 귀여워 1부터 10까지 얼마 치셨어요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안그럼 큰일 납니다 미달아 이어도 취했다 해병대 그냥 그렇게 하고 다시 한입 이리와 다시 한입 짠 게으나 게으나니 너무 좋다 널 위한 선물이야 진짜? 근데 이건 편지야 뭐야? 뭐야 이 여자 범죄자로 아까 네 씻을 때 범죄를 저게 됐습니다 아 이 편지는 나중에 읽도록 하고 미친 섬세 잠 된 숙소에 소두소두소과가 있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너비가 두개 아프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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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